유기동물 입양 공고 강하면 성덕리 인근에서 구조된 수컷으로 체중이 0.5kg 정도 나가는데요 부정교합이 있으나 순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고번호 576번 유기견은 12월 22일 지평면 지평리 인근에서 구조된 수컷으로 나이는 8살 정도로 추정하며 체중이 20kg 정도 나가는데요 라이카 믹스로 추정되며 온순합니다 이외에도 아기 강아지들이 구조되어 보호 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가족처럼 아껴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연락 후 유기동물센터에 방문해 주시고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